출판사 돌베개가 책 모든 현재의 시작, 1990년대 표절을 사과하고 해당 도서의 출고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돌베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잘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공지했습니다. 그러면서 남은 재고는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편집을 거쳐 다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표절 논란이 불거진 뒤 저자인 윤여일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SNS에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.